먼저 새우는 머리하고 꼬리를 두고 등을 살짝 따면 내장을 제거할 수 있거든요. 이게 약간 식감이 안 좋아요. 씹히는 느낌이 설쿵거리고 막. 아, 들머리에? 네네. 마늘 좀만 썰어주시고요. 펜을 달궈주시고요. 자, 펜을 달궈주고. 가보자. 네. 그리고 홍피망. 홍피망이 조금 더 얇아서 씹는 줄 알고 조금 더 좋습니다. 야, 이게 여기서 직접 요리하는 걸 보니까. 멋있지. 오, 다른데요? 아까하고 다르지. 아깐 바보는 날 같은데. 지금은 젠틀린 같잖아. 오, 지금 국을 씻는 것 같아요. 그래. 얇게 썰어주고요. 와, 소리 봐, 사운드 봐. 그러니까. 올리브웨어를 둘러주시고. 홍피망 볶아주세요. 소금은 아주 조금만. 그리고 새우는 머리를 잡고 밀가루를 공통에다가. 오, 그냥 밀가루만 해가지고. 기름을 조금 더 굽고, 굽고. 네, 기름을 살짝만 둘러주고요. 이 마늘을 좀 뒤늦게 넣어주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마늘이 타요. 마늘이 타요? 아, 파프리카는 안 타고? 파프리카는 마늘보다 훨씬 덜 타죠. 한 마리씩 다시 뒤집으면 돼요. 노릇노릇할 때. 아, 나 다. 오, 밀가루를 묻혀가지고 기름에다가 하니까 훨씬. 이렇게 하면 색깔도 잘 나고 소스도 점도가 잡히잖아요. 불과하기에도 되게 좋아요. 아, 좋다. 여기에 화이트 와인을. 아, 화이트 와인을. 아, 이거, 이거. 야, 이거야. 야. 이거, 이거 이거야. 네, 살짝 줄여주시고요. 어머. 아, 이거 토마토? 네, 토마토 소스요. 아, 맛있겠다. 아, 이거 봐. 야, 또 침보이네. 아우. 아우. 이렇게 살짝만. 버터를 이 만큼 넣고. 이야, 맛있겠다. 절수 됐네. 금방 그 바보 온다 같은 머리에서 자기 업종으로 들어가니까 금방 이렇게 바뀌잖아. 어우, 야. 멋있어. 한번 이렇게 해서. 와. 자, 이거 맛을 봐주시겠습니까, 평소 공주님? 그럼 저쪽으로. 그럼 이 동네에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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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어머, 어머. 야, 이거 냄새가. 파프리카. 어우, 파프리카 먼저 먹어봐야지. 어우, 냄새. 이야, 정말. 이야, 정말. 파프리카 먼저 먹어봐야지. 어우, 냄새. 정말, 정말. 이야, 정말, 정말 최고다. 너무 맛있어. 응. 와. 음. 파프리카만 먹었는데. 와우. 와. 엑셀런트. 어메이징. 어메이징. 이야. 와, 진짜 맛있다. 이게 그러면 어디 나라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탈리안식이에요. 이탈리안식. 이탈리안. 이탈리안. 원, 어, 투, 투리, 파트로우. 원, 어, 원, 어, 원, 어, 원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